배터리 제작 도중 흔히 실수하는 쇼트 서킷에 대해서 알아봅니다. 배터리는 마이너스, 네거티브 그리고 플러스 포지티브 극성이 있습니다. 두 개의 극성이 직접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? 두 극성이 직접 접촉하게 되면 막대한 열로 인해서 불꽃이 발생합니다. 이 열은 금속까지 기화 시킬 정도로 매우 강력합니다. 배터리 내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. 배터리 조립 도중에 실수로 쇼트 서킷 사고가 일어났다면 큰 쇼트 서킷이 발생한 블록에 있는 병렬 배터리들은 3일 정도 실온에 보관해두세요. 그리고 나서 전압을 측정을 합니다. 만약 다른 배터리보다 전압이 났다면 그 배터리는 반드시 폐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